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과자가 등장하는 꿈은 일반적으로 욕망, 보상, 감정적 필요와 관련이 깊습니다. 과자는 현실에서도 달콤한 간식으로 여겨지기 때문에 꿈속에서 과자를 먹거나 보는 행위는 우리의 무의식 속에 자리 잡은 갈망 보상 혹은 위안을 상징할 수 있습니다. 과자 꿈은 상황에 따라 긍정적이거나 부정적인 의미를 가질 수 있으며 꿈속에서 과자가 등장하는 맥락에 따라 그 해석이 달라지기도 합니다. 과자가 꿈에 나타나는 이유는 주로 욕구와 관련이 있습니다. 이는 우리의 일상에서 무언가를 원하거나 특정한 감정적 필요를 충족하지 못하고 있다는 무의식적 표현일 수 있습니다. 다음은 과자 꿈을 꾸는 대표적인 이유들입니다. 과자는 우리의 감각적 욕구를 충족시켜주는 음식이기 때문에 꿈에서 과자가 나타나는 것은 일상의 불만족감을 반영할 수 있습니다. 현실에서 만족감을 느끼지 못하는 경우 특히 음식이나 물질적 욕망이 채워지지 않았을 때 과자가 등장할 가능성이 큽니다. 과자는 종종 스트레스 해소와 위안의 목적으로 소비되기 때문에 과자 꿈은 마음의 안정과 위로가 필요한 시기를 반영할 수 있습니다. 이는 감정적으로 힘든 상황에 처했거나 스트레스가 쌓였을 때 나타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과자는 우리에게 소소한 보상과 만족감을 주는 존재로 꿈속에서 과자를 얻거나 먹는 행위는 자신이 성취한 것에 대해 스스로를 보상하고 싶은 마음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이러한 꿈은 주로 성과를 이루었거나 스스로에게 보상을 주고 싶은 경우 나타날 가능성이 큽니다. 과자는 일시적인 만족감을 제공하는 존재로 꿈속의 과자는 현실에서 지속적인 만족감을 얻기 어려운 상황에서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이는 꿈꾸는 이가 일시적으로나마 행복과 즐거움을 느끼고 싶어하는 무의식적 신호일 수 있습니다. 과자 꿈은 그 장면이나 상황에 따라 다양한 해석이 가능합니다. 아래에서는 꿈속에서 과자가 나타나는 여러 상황별 해석을 살펴보겠습니다. 과자를 먹는 꿈은 일상에서 작은 행복과 만족감을 느끼고자 하는 바람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이는 현재 생활이 다소 지루하거나 불만족스러울 때 일시적으로 기쁨과 만족감을 찾고자 하는 마음을 상징합니다. 만약 과자를 맛있게 먹는 꿈이라면 이는 긍정적인 신호로 꿈꾸는 이가 곧 좋은 소식을 듣거나 소소한 기쁨을 느낄 가능성이 큽니다. 과자를 다른 사람과 나누는 꿈은 타인과의 소통과 나눔을 상징합니다. 이는 꿈꾸는 이가 주변 사람과의 관계에서 기쁨을 나누고자 하는 마음을 반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이 꿈은 주변 사람들과의 유대관계가 깊어질 수 있다는 긍정적인 신호로 볼 수 있습니다. 과자를 선물로 받는 꿈은 누군가로부터 기대 이상의 보상을 받을 수 있다는 암시입니다. 이는 주로 긍정적인 의미로 해석되며 곧 예상치 못한 기쁜 소식이나 선물이 올 수 있음을 나타냅니다. 이러한 꿈은 꿈꾸는 이가 주변 사람들로부터 사랑받고 있음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과자를 만드는 꿈은 창의적 에너지가 필요하거나 새로운 프로젝트를 시작할 준비가 되어 있음을 나타냅니다. 꿈꾸는 이가 과자를 만들며 즐거움을 느낀다면 이는 곧 자신이 이루고자 하는 일이 잘 풀릴 가능성이 높다는 의미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과자 만드는 것이 어렵거나 힘들다면 현재 진행 중인 일에 장애물이 있음을 나타낼 수도 있습니다. 과자를 잃어버리는 꿈은 꿈꾸는 이가 소소한 기쁨이나 만족감을 잃어버린 상태임을 나타냅니다. 이는 일상에서의 불만족이나 작은 실패를 의미할 수 있으며 감정적 결핍이나 무언가에 대한 아쉬움을 표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꿈을 꾼 후에는 자신에게 잠시라도 휴식을 주고 소소한 만족감을 찾을 수 있는 활동을 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부패하거나 상한 과자가 꿈에 나타난다면 이는 현재 꿈꾸는 이의 감정 상태가 불안정하거나 원하지 않는 상황이 전개되고 있음을 나타냅니다. 또한 인간관계에서 문제가 생기거나 기대했던 일이 좋지 않은 결과를 낳을 수 있음을 경고하는 의미일 수도 있습니다. 이 꿈은 현재의 상황을 재평가하고 감정적 정화를 위해 휴식을 취할 필요가 있음을 알려줍니다. 살해 일과자를 잔뜩 사는 꿈 한 직장인은 편의점에서 과자를 많이 사는 꿈을 꾸었습니다. 그는 평소 과자에 큰 관심이 없었기 때문에 이 꿈이 다소 생소하게 느껴졌습니다. 이 꿈은 그가 일상에서 지쳐 있으며 소소한 기쁨과 보상을 찾고 있다는 신호로 해석되었습니다. 실제로 그는 꿈을 꾼 후 업무에 대한 피로감을 해소하기 위해 여가 시간을 더 할애하고 자기관리에 신경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살해 이 과자를 어린아이와 나누는 꿈 한 여성은 어린아이와 함께 과자를 나누는 꿈을 꾸었습니다. 이 꿈은 꿈 속의 아이가 그녀의 내면의 순수함과 즐거움을 상징하며 어린아이처럼 순수한 기쁨을 되찾고자 하는 마음을 나타낸다고 해석되었습니다. 이후 그녀는 일상에서 잊고 지냈던 소소한 취미생활을 다시 시작하면서 기쁨을 되찾게 되었습니다. 살해 삼과자를 만들다 실패하는 꿈 한 요리사는 과자를 만들다 실패하는 꿈을 꾸었습니다. 꿈에서 과자가 제대로 굽히지 않고 망가졌는데 이는 그의 현재 프로젝트에서 예상치 못한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음을 암시한다고 해석되었습니다. 이 꿈을 통해 그는 프로젝트 진행 시 예상되는 문제를 미리 검토하고 추가 준비를 할 필요성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살해 사과자를 선물로 받는 꿈 한 학생은 생일도 아닌데 과자를 선물로 받는 꿈을 꾸었습니다. 이 꿈은 그의 주변 사람들로부터 긍정적인 평가와 사랑을 받을 가능성이 있음을 나타냈으며 실제로 그는 이후 학교에서 예기치 않은 칭찬과 인정의 기회를 얻게 되었습니다. 이 꿈을 통해 그는 스스로의 가치를 확인하고 자신감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살해 오과자가 상에 있는 꿈 한 남성은 상에 있는 과자를 발견하는 꿈을 꾸었습니다. 꿈에서 그는 과자를 먹으려 했지만 상한 상태를 보고 먹기를 포기했습니다. 이 꿈은 그가 최근의 인간관계에서 불편함을 느끼고 있음을 나타냈으며 특히 친한 친구와의 갈등이 있음을 반영하는 것으로 해석되었습니다. 꿈을 꾼 후 그는 친구와의 관계를 개선하기 위해 대화를 시도하였고 결국 갈등을 해소하게 되었습니다. 갈색 과자를 보는 꿈 주변 인물 중 누군가가 결혼을 하게 된다 각가지의 과자가 그릇에 가득 담겨 있던 꿈 좋은 일거리를 막게 되거나 진행 중인 혼담이 성사들 침쳐 검게 탄 과자를 보는 꿈 음식을 잘못 먹어 체하거나 배탈이 나는 일이 발생하게 되는 꿈이다 경양식 빵 과자 피자 호떡 등의 음식을 먹고 체하는 꿈 급체나 복통으로 뱃속에서 전쟁이 일어난다 배탈이 난다 과일이나 과자 등을 바라보기만 하고 먹지 않은 꿈 남이 하고 있는 일에 참여하고 싶지만 여건이 안 맞아 그저 바라보기만 할 침쳐 과일이나 과자를 먹지는 않고 보기만 하는 꿈 다른 사람이 하고 있는 일에 참여하고 싶지만 여건이 안 맞아 바라만 보게 됨 과자 접시를 앞에 두고 먹지 못하는 꿈 초콜릿이나 과자 등 단 음식을 먹는 꿈은 건강이 악화되어 있을 경우 주로 쿤다 아울러 단 음식은 연인이나 연애를 상징하기도 한다 맛있는 과자를 앞에 두고 먹고 싶어 하면서도 먹지 못하고 참고 있었던 꿈이었다면 자신의 욕망을 억지하고 참아야 할 일이 생기게 돼 거나 하고 싶은 일을 하지 못하고 기다리게 되거나 그 일을 다른 사람에게 양보해야 할 일이 생길 수 있는 꿈이다 과자가 부서지고 맛이 없는 꿈 일이 뜻대로 잘 풀리지 않아 기분이 꿀꿀해지게 될 수도 있음을 의미하는 꿈이다 하지만 고민에 빠지지 말고 기분 전환을 하고 밝은 마음을 가진다면 행운이 다시 찾아올 수 있다 과자나 사탕 등 군것질을 하며 기분 좋았던 꿈 밥이나 빵, 떡과는 달리 과자나 사탕, 초콜릿 등은 맛이나 색깔 등이 다양하고 먹는 느낌이 달콤하거나 독특한 음식물이다 꿈 속에서 과자나 사탕을 많이 먹어 기분이 좋은 상태였다면 좋은 일을 맡게 되거나 명예욕이나 성욕의 만족을 느끼게 될 것이다 한편 자신이 다른 사람에게 사탕이나 과자를 권하면서 먹게 하면 현실에서 그 사람에게 자신의 일을 맡기거나 자기 의사에 따르도록 권유할 일이 생기게 될 수 있을 것이다 과자나 사탕을 잔뜩 먹는 꿈 성욕이나 명예의 충족을 의미하는 꿈 과자를 급하게 먹다가 체하는 꿈 건강 상태가 나빠지는 꿈으로 건강관리에 신경을 써야 함을 의미하는 꿈이다 과자를 먹고 몸이 안 좋아지는 꿈 약간의 긴장을 풀고 실수를 하거나 위험을 감수해야 한다는 신호일 수 있다 과자를 먹는 꿈 좋은 일거리를 맡게 되거나 진행 중인 혼담이 성사된다 과자를 받은 꿈 후회를 받게 된다 다만 과자를 주는 구문사랑이 짝사랑으로 끝난다는 암시이다 과자를 배부르게 먹는 꿈 과자를 배부르게 먹는 것은 자신의 욕구가 해소가 되었다는 것을 의미하며 앞으로 좋은 일을 하게 될 것을 의미한다 과자를 버리는 꿈 말썽이나 낭패 손실 등에 부딪혀 피해를 치르게 될 수 있는 의미이다 과자를 얻는 꿈 과자를 얻는 꿈을 꾸게 되면 과자를 얻는 사람에게서 구애를 받게 된다 반대로 누군가에게 과자를 나누어주면 이루어질 수 없는 짝사랑으로 구매하게 된다 과자를 파는 꿈 사업이 번창하고 직장 승진 명예가 높아지는 소망 성취를 이루게 될 의미이다 과자를 훔치는 꿈 추진, 계획하는 일들이 순조롭게 진행되어 좋은 결실을 얻게 될 의미이다 과자의 곰팡이가 나는 꿈 추진하는 일의 장애와 손실 등 굳은 일이 발생되어 곤란을 겪게 될 수 있는 의미이다 과자에 관한 꿈 과자는 달콤한 연애의 상징으로 연애에 대한 동경을 나타내고 있다 딱딱하고 가늘고 긴 과자는 남성의 성기를 부드럽고 둥근 듯한 것은 여성의 성기를 상징한다 그릇에 담긴 과자를 바라만 보는 꿈 그릇에 담긴 과자를 바라만 보는 꿈을 꾸게 되면 누군가와 같이 일하려 애쓰지만 상황이 좋지 않아 관망만화된다 누군가에게 과자 받는 꿈 다른 사람들로부터 자신의 능력을 인정받을 것을 나타내고 자신의 권한이 많아질 것을 나타내어주는 과자 꿈이다 다른 사람에게 과자를 주는 꿈 파트너와의 사이가 나빠지게 된다 다양한 종류들의 과자를 사는 꿈 지금 만나고 있는 이성 상대가 본인에게 진정으로 잘 맞는 사람인지 내지는 다른 사람을 만나야 하는지 등 이성관계에서 고민이 많은 상황을 뜻한다 달달한 과자 먹는 꿈 자신의 건강 상태가 좋지 않음을 나타내고 병원의 전문의의 도움이 절실함을 의미한다 딱딱한 과자를 먹는 꿈 이 꿈은 몇 가지 장애물을 극복하고 마침내 휴식을 취하고 친구와 가족과 함께 시간을 보내고 있다는 신호로 해석될 수 있다 마트나 가게에서 달콤한 과자를 사는 꿈 현재 우감 있는 이성과의 관계가 조금 더 진전됨을 나타내는 꿈 많은 사람들과 같이 과자를 먹는 꿈 함께한 사람에게 어떠한 일을 맡기게 되거나 권유해야 하는 상황이 있을 수 있다 상점에 과일이나 과자류를 보기만 하고 먹지 않는 꿈 어떤 일에 직접 간섭하지 않거나 책임을 지지 않은 채 일이 진행됨을 관망하게 된다 선물 포장이 된 과자 상자를 받는 꿈 여러 가지 과자나 빵 등이 들어있는 선물 상자를 받는 꿈은 그 선물을 가져오는 사람으로 비유된 사람이 좋은 직장을 알선해 주거나 추천을 해주기도 하며 혼덤을 들고 오는 것일 수 있는 꿈으로 기쁨을 느낄 수 있는 좋은 꿈이다 꿈 속에서 선물 상자나 진열대에서 어떤 과자를 고를지 갈등하였다면 자신이 어떤 일을 택할지 어떤 연구를 하여야 할지 어떤 배우자감을 골라야 할지 갈등하게 될 것을 암시하는 꿈이다 손님에게 과자를 주는 꿈 타인에게 유혹의 손길을 보내고 싶어하는 꿈으로 자신의 매력적인 모습을 보여주려는 것을 뜻한다 즉 마음에 드는 이성을 발견했다면 주변 사람들에게 당당한 모습을 선보이고 싶어하는 꿈이다 손님이 와서 당황해하며 과자를 사러 가는 꿈 아직 자기 자신이 이성을 맞을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는 것을 나타낸다 신밭이 나는 과자를 먹는 꿈 일반적으로 경고 신호로 이 꿈은 앞으로 병에 걸릴 가능성을 의미할 수 있다 애인과 과자 먹는 꿈 애인과의 사랑이 더욱 깊어질 것을 의미하고 가까운 시일 내 사기는 연인과의 결혼을 하게 될 것을 상징한다 약이나 과자 또는 루즈를 입술에 바르는 꿈 강한 성적인 욕구가 치솟아 스스로 성행위의 만족을 얻으려는 심정을 표시한다 미끄러운 사탕, 루즈 등으로 입술을 간지럽게 자극하는 것은 성행위와 같은 만족감을 대신한다고 해석한다 어떤 과자를 살지 한참 고르는 꿈 다양한 고민들이 있어 꿈에 반영된 꿈, 무언가 양자태계를 해야 할 상황이 생길 수 있는 꿈이다 여러가지의 과자료가 그릇에 넘치도록 들어있는 꿈 누가 보아도 고급스럽다고 할 만한 일거리를 막게 되거나 진행 중인 혼담이 성사된다 음료수나 과자료를 먹는 꿈 심적인 갈등을 겪는 일로 고민하거나 유혹과 충돌 등이 발생하게 된다 자기 앞에 과자가 있는데 먹지 않는 꿈 욕정이나 욕구를 자제해야 하는 일이 생기는 꿈 주방에서 과자를 만드는 꿈 현실에서 자잘한 근심 걱정이 생기게 될 수 있음을 의미하는 꿈이다 현재 상황이 어떤지 분석해보고 해결책을 마련해 실천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흰색 과자를 보는 꿈 자신이 간절히 원하던 일이 이루어지고 가정이 안정되고 행복이 넘쳐라게 된다 자세가 필요하다 l